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실 문정권 하에서 초고속권은 출세를 했고 또한 문정권과의 갈등과 박해가 역설적이게도 야당 후보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소신을 틀어놓는 그런 심청 인터뷰는 그동안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12월호 신동화는 윤석열 후보와의 심청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한 그런 진단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인터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또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질문들이 배수강 기자와 고재킥스 기자 두 명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에게로 향해왔습니다. 핵심 사항을 압축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구 대선에 대한 윤 후보의 시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 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선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다짐이자 각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사의 현 상황에 대한 윤 후보의 시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법치와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최일선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도했고 또한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동 특검 및 쌍특검에 대한 윤 후보의 시각입니다. 대규모의 비리가 터졌는데 넉장수사,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저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인력을 투입해 다 해봤습니다. 그는 마치 화가 난 듯이 책상을 탁탁 치면서 문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가 있으면 그걸 묶어서 쌍특검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권 인사입니다. 이 정부는 제가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년 전부터 가족이다 뭐다 다 탈탈 털었습니다. 정상적인 총장 직무 정지까지 징계해 가면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원이 투입했습니다. 그게 특검으로 왜 가야 합니까? 예당이 고발사주라고 얘기하기에 내가 고발사주라고? 그래 특검 가자고 했습니다. 왜 특검 가면 조금 낫겠더라? 아무 증거도 없는데 고발사주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특검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과도한 수사를 한 겁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특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여당이 특검하기 싫으면 못 받겠다고 버티면서 선거 치르면 됩니다. 대신 그런 조작 선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 후보가 갖고 있는 현재 특검, 대장동 개발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입니다. 여권과 이 후보가 특검을 받기 싫으면 못 받겠다고 버티면서 선거 치르면 되고 대신에 그렇게 하더라도 조작이나 선동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윤 후보의 단호한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윤 후보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정권에서 검증을 거쳤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도 친녀단체 한 곳이 40건 넘게 고발한 겁니다. 여당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이지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특수부가 1년 6개월간 방대한 참고인을 불러가며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건의 별건 수사를 이어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엽기적인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하고 정직한 공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 정권에 대한 윤 후보의 종합시각입니다. 이 정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편, 상대편, 편가르기 정권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상대방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칼과 총만 안 들었다뿐이지 모든 매체와 사이브드 수단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킵니다. 또 그것이 아주 합법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법도 그 일환입니다. 만약 친녀매체가 자기들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아마 봐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게 들어올 때는, 비방이 들어올 때는 언론 관계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내편이나 상대편을 따지지 말고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문정부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그러니까 보좌진이 적어준 것 없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소신을 피력한 그런 인터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번 인터뷰는 보좌진이 만들어진 원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의 단문단답으로 구성되는 그런 경선토론회와 전혀 달리 비교적 윤석열 후보의 시각과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칼과 총만 안 들었다뿐이지 모든 매체와 사이버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킵니다. 또 그것이 아주 합법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정권을 일종의 연성독재를 시도하는 정권이다. 그렇게 윤 후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독재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일종의 연성독재를 추구하고 있는 정치집단으로 문재인 정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전편을 흐르는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 땅의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 진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무척 다행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관리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한 경각심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승부라는 점을 윤 후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를 보좌하는 캠프 사람들이 이를 깊이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그런 문제인식과 좀 더 절박한 그런 경계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